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방토크 건강상담소의 김세원입니다. 올해 초복은 아직 꽤 남았지만 식당가에선 벌써부터 여름철 보양식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보양식을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먹어도 별로 좋은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한마디로 몸이 변했기 때문인데요. 보양식은 옛날 먹을거리가 귀했을 때 나온 개념이라서 영양과다가 대부분인 지금은 몸에 좋다는 음식을 지나치게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만큼 보양식이라고 건강에 모두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균형과 조화라는 원칙에 따라 자신의 체질에 맞게 잘 선택해서 드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은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신청받겠습니다. 유료문자 샷8970인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포토메일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건강에 관련된 상식이나 간단한 질문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 문자 Q&A 시간을 통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천안시 이영준 한의원의 이영준 박사님 모시는 날입니다. 그럼 박사님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턱관절을 이용한 전신치료법이죠. FCST를 창안하신 이영준 박사님 모셨는데요. 오늘은 알러지성 비염과 턱관절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알러지성 비염이 무엇인지부터 박사님 짚어주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알러지성 비염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알러지성 비염은 보통 재채기,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대표 주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코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러지성 비염은 너무나 유명한 질환이기 때문에 대부분 재채기, 콧물, 코막힘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증상이 있습니까? 네, 재채기, 코막힘, 콧물 등은 주요 증상이고요. 이외에도 코의 점막이 어떤 특정 물질에 대해서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포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히 알러지성 비염이 심한 경우는 눈이나 또 인후두의 가렴증 또는 냄새의 어떤 감지능력의 감태 그리고 두통, 눈부심, 과도한 눈물, 피로 등이 이 알러지성 증상이 같이 생기기도 하면서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는 만성인 경우에는 만성두비동염, 즉 충농종으로 유발되기도 하고 더 오래되면 천식으로 전변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한의학에서도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네, 알러지성 비염은 서양의학적인 질병물이고요. 한의학에서는 분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오장육부 중에 특히 폐장의 기, 비장의 후천적인 기, 신장의 선천적인 양기가 허약해져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특이적인 현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박사님은 한의학 박사이시기도 하지만 또 의학 박사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양방에서의 서양의학적인 설명은 비염이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현대학에서는 알러지성 비염을 알러전에 해당하는, 알러지의 어떤 원인을 알러진이라고 얘기하는데 알러전에 해당하는 참기운, 꽃가루, 진드기, 진먼지 등의 병인이 콧속에 들어오면서 예민해지는 콧속 점막을 자극하게 되면 또는 우리 신체에서는 면역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재채기가 나고 맑은 콧물이 흐르거나 코가 막히고 심한 가렴증과 또 눈과 코를 문지르는 증상을 일컫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의학적인 설명도 좀 더 보충을 해주시죠. 한의학에서는 폐는 기를 주관하는 장기고 코는 폐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일체 코와 관련된 모든 질병은 모두 폐의 기능과 관련됩니다. 폐는 공기 중에 자연적인 에너지를 인체에 흡수하면서 생명을 유지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몸속에 있는 기열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는 우리는 이제 코를 통해서 흡수되는 모든 공기 속에 여러 가지 항원에 해당하는 발병인자들이 같이 침입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 몸속에서는 폐 속으로 이들 항원이 통과하지 못하도록 어떠한 방어물질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폐 기능이 만약에 실조되게 되면 우리 신체에 과잉 방어가 일어나거나 저항 능력의 감태 현상이 초래되면서 콧물의 흡수나 또는 건조시키는 그런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을 이른바 알러지성 비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폐 기능이 떨어지면 알러지성 비염이 올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좀 더 한약적인 용어로 설명하면 폐의 우익의 통섭 기능이 약해진 데다가 비장의 제습 기능이 또 감태되고 신장의 원기가 허해지면 면역 기능이 감태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정신적인 또는 육체적인 과로가 누적되면서 만성 피로 또는 자율신경 기능이 실조되면서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염에 대한 설명을 쭉 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가 알러지성 비염과 턱관절의 관계입니다. 보통 비염하면 비염이지 않나 싶은데 턱관절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저도 처음에는 순수한약적인 접근법에 의해서 그동안 많은 알러지성 비염 환자를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치부과 한약에 의해서 치료되지 않는 알러지성 비염 환자가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하다 보니 알러지성 비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턱관절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알러지성 비염이 턱관절이 원인이 돼 유발된다고 주장하시는 박사님이신데요. 많은 또 청취자분들께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임상 25년을 거치면서 수많은 알러지성 비염 환자를 치료해 보았습니다마는 잘 치료되지 않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을 관찰해 보니까 모든 알러지성 비염 환자가 모두 상부경추, 목표 1번이 틀어져 있는 것을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부경추의 아탈구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턱관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알러지성 비염 환자라도 저는 턱관절을 통해서 한 케이스에 실수도 없이 완치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추에 비틀어지면 또 턱관절까지 연결된다는 말씀인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떤 의학적인 그리고 신경학적인 기전이 있어서 치료되는지 저 역시 아주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상부경추의 아탈구를 저절해 주는데 알러지성 비염이 치료되는 것일까? 현대학에서는 아직까지 알러지성 비염의 기전에 대해서 정확한 공인된 연구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히스타민이라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머금고 있는 비만세포가 알레르기 항원에 의해 탈과립 상태가 되는 현상을 알레르기성 비염이 유발되는 기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항히스타민제를 이용해서 비만세포를 애호삼으로써 알레르기 반응에 필요한 탈과립 반응을 차단시키는 것을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학적인 치료는 알러지안이라는 것을 차단하고 그리고 인체의 저항력을 길려야 된다는 것에 주목해서 알레르기를 찾기 위해 그 항원을 만들어주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꽃가루, 짐, 먼드기 그리고 찬 공기 또는 양무, 먼지 등 알러지안의 차단을 위해서 주위의 청결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사님께서 알레르기성 비염의 원인을 왜 턱관절에 의한 것이라고 규정을 하시나요? 네, 같은 공간에서 꽃가루나 또는 짐, 먼지, 찬 공기 등등에 노출되어도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오직 알레르기 비염 증상을 가지고 있는 일부 환자들만이 그런 증상을 나타냅니다. 그거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알레르기성 비염을 유발하는 어떤 알러지안에 대해서 그것을 차단하는 우리 신체의 면역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원인이 알러지안을 차단하는 면역 기능을 무력화시키는지 그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원인 모를 어떤 질병에 걸려서 치료 방법도 없이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저는 너무나 단순한 상부경추 아탈구를 정상우치로 되돌려주어서 뇌로 막힌 통로를 뚫어주는 단순한 역할만 해줘도 그런 희귀난치병 환자들이 치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아주 위대한 어떤 원인도 아니고 바로 가장 꼭대기 목변인 1, 2번 목변가 어느 쪽으로 틀어지면서 뇌와 몸통 간의 통로를 틀어막아서 발생되는 아주 단순한 원인이 원인이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자세히 쭉 듣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원인이 가장 가까이 있지만 찾지 못하는 게 우리들도 사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클리닉을 찾는 희귀난치병 중에는 특히 연축성의 사경증 그리고 뚜렷장애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 질병 역시 현대학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저희 클리닉에서는 대부분 90% 이상이 완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제가 어떤 특별히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되나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머리통과 몸통 간에 막힌 1, 2번 경추가 틀어져서 이 통로를 틀어막는 것을 뚫러줘서 치료하는 것뿐입니다. 즉, 이 1, 2번 경추가 아타로 된 것을 정상의 치료를 되돌려주기 위해서 턱관절의 미세 균형 조절을 통해서 뚫러주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현재도 세계 각지에서 환자들이 찾아와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께서는 현대의학에서 아직 밝혀내지 못한 대부분의 질병을 말씀해주신 1, 2번 목뼈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머리통과 몸통 간의 통로가 막혀서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원인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제가 보는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일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원인이 너무나 심각한 현대인의 각종 희귀 난치병의 원인이 되고 또 만성병의 원인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렇지 않다면 저희 클리닉에서 치료되고 있는 각종 희귀 난치병 환자들이 왜 치료되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클리닉에서는 알러지성 비염은 아주 단순한 질병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치료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박사님 코 질환이 보면 충동증도 있고 단순 비염도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가 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러지성 비염만 턱관절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코 질환은 원인이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턱관절이 어떻게 직접 코 질환과 관련될까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이 말씀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턱관절에 만약에 불균형이 유발되면 코 질환을 유발하는 기전을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신경학적인 면이고 하나는 구조학적인 면에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신경학적인 면에서 설명드리면 그레이 헤브학에 보면 이 입원 목표를 지나는 경수신경 입원 목표가 틀어지게 되면 이 옆에 경수신경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눈이나 귀, 코 등을 지배하는 신경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로 가는 비신경의 자극을 받게 되면 점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종 이유로 코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 비염에서 시작하다가 중농증이나 알러지성 비염 그리고 여러 비염 종류로 발전되어 나가며 더 심하면 알러지성 천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구조학적인 면인데요. 턱의 균형이 무너지면 우리의 입천장뼈가 기울어지거나 찌그러듭니다. 그럼 그 위에 올라앉아 있는 콧뼈 서구리라는 콧뼈가 또 기울고 구부러지고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코 속의 공간이 좁아지게 되고 콧뼈가 훅을 디면서 이쪽의 면역체계를 무너뜨려서 각종 코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오늘 박사님의 말씀 쭉 들어봤는데요. 턱관절과 연결된 알러지성 비염을 비롯해서 각종 코 질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턱관절의 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턱관절의 중요성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면역 기준이 무너져서 발생되는 질병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면역체계가 튼튼하다면 질병이 발생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이 튼튼하고 또 체신형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어떤 적이 침범해도 우리는 단숨에 무찌를 수 있듯이 우리 신체 면역체계도 또한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체에는 면역체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은 아주 단순한 뇌와 몸통 간에 막힌 통로로 인해서 발생된다는 사실이고 그것이 1, 2번 경추가 틀어지면서 통로를 막는다는 거고 또 1, 2번 경추를 틀어지게 하는 원인이 전혀 엉뚱한 턱관절의 불균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나라의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은 대통령과 각 부처장관이 있듯이 우리 신체에서도 모든 인체의 면역기능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대표적인 핵심 센터는 뇌줄기와 또 중추신경계입니다. 그리고 뇌줄기를 비롯한 중추신경계에 시스템 에러를 유발하고 면역기전을 깨뜨리는 가장 핵심 원인이 상부경추의 아탈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상부경추의 아탈구가 뇌와 몸통 간의 통로를 틀어막아서 틀어막게 하는 그 원인이 턱관절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이유로 저희 클리닉에서는 알러지성 비염과 천식 클리닉에서 턱관절을 이용한 상부경추의 균형을 조절해주고 맞춰주는 FCST 치료를 핵심으로 삼고 있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영준 박사님과 함께 턱관절과 비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